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단 그 사람 스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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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 곡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. 소리 들기 우는 듯 마음을 웃었어도 믿지는 말이라도 당신을 subs desires 진레꽃 한번 할P 찔레꽃 백나나? 백나나ятсяands 진레꽃이 엄청 많네, 이 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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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안 먹었어 나. 안 먹었어 나. 뭘 안 먹어요? 어머님 안 드셨어요?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? 뛰어봐야 벼룩이지. 아니 지금 내가 먹으면서. 네? 먹으면서. 전화도 안 받던데. 전화? 못 들었죠.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야. 어머님이. 상은 많이 치웠네. 몇 점씩 드셨어요? 몇 점씩 안 먹었어. 안 먹고 내가 지금 숫자 이런 거야. 어머님. 떡 안 먹었지. 고기 안 먹었지. 밥 안 먹었지. 그럼 뭐 드셨어요? 지금 뭐. 지금 드시는 게 뭐지. 아니 지금은 이 게장 이거 상한지. 게장만 드시는지 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비교해 놓으셨어요? 아니 내가. 이게 아니고 원래 비벼갖고 왔어요. 아니 얼굴이 지금 보니까 등근다리 떴는데. 네 등근다리 떴는데 무슨 얘기야. 지금 완전히 나는 추석 구름 썰어는 기분이네. 뭐 안 온다더니 왜 이렇게 또. 왕창 또 만나 했지. 안 온 줄 알았거든요.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.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차남 댁한테 전화해서 또 전화를 안 받아요. 차남한테 전화했죠. 그러니까 카페를 가셨다. 안이 나다가. 아주 그냥 양껏 푸짐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잔소리 할 줄 알았어 또. 나는 안 오는 줄 알았지. 아이고. 안 오고 이제 마음 편하게 먹는다. 그러면 빨리 드시고 와서 집을 기다리고 계시든지. 오늘 저기 뭐야 분명히 내가 오는 날인데 조금 늦는다고 고통을 노리시고 그냥 이렇게 진승승차를 드시고 계세요? 안 오는 줄 알았지. 형 좀 보느라고. 여기 누가 오자 하는 거야? 신분을 쓰자. 몰라 난 저기 여기. 장모님이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 암정 넣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내가 어쨌든 말아. 네? 아니 며느리한테 암정 넣는다고 며느리 여기 데려와? 누가 이리 와봐. 내가 알아? 나는 와서 먹으면 되지. 너는 같이 왔으니까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? 왜요? 몇 접시도 잤어? 얼마 안 드셨어요? 풀떼기만 잔뜩 드셨어요. 정말? 풀 한 접시 제일 처음에. 그다음에 해산물 한 접시. 그다음에 약간의 풀. 약간의 풀. 오늘 살이 안 빠져요? 잘 부었다. 잘 부었다. 부정이 조금 있대니까요. 어머니 약간 평생 부종이 있는 거 모르세요? 부종이 있다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부종이 아니라 살이라고요. 아니 내과 의사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. 아이고. 아이고 겁쟁이야. 겁쟁이야. 밥을 바로 갖다 드릴까요? 아니 아니 아이고 밥은 안 돼. 짜지 않아요? 얘가 큰일 났어 그러네. 저거 지금 짜잖아요 그렇게 드시려면. 짜지 않아요? 짜지 않아요? 어쨌든 집어내는 게 중요하니까. 아유 이렇게 된 거 그냥 드세요. 고기 조금 더 갖다 드릴까요 아버님? 아유 안 돼. 호래미가 안 돼. 아니 회나 좀 드시고 야채나 좀 드시고 그러면 좋죠. 회가 어디 있어 없어. 아무튼 돼요. 이거 갖다 드릴 것 같은데요. 아니 그만 가져와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. 왜 입맛이 없어요. 아니 저 한 사방을 보니까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. 제가 보니까 그전에 다 드신 것 같아. 아유 형은 좋아하나. 어디서야 해. 저기 제가 처음 봤을 때 한 65kg쯤 됐을 거예요. 언제요? 30년 전에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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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그때 50대 때. 뭐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나가셨어요. 나이 50일 때 한 65kg 정도 됐을 거예요. 65kg 아니야. 등산 한참 댕겨서 체조로 내려간 게 62kg. 승용한데요. 맞た keywords. 혹시!" 감사합니다.